물론 이제 저의 제드를 생각하면 안되겠지만 제드가 궁 씹는다고 스킬에 맞춰서 썼는데 궁이 들어가기 전에 다다닥 막고 궁이 딱 들어가면서 나오는데 딸티로 딱 나와가지고 그냥 죽는거야 제뿔에 그런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뿅뿅님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막고 출발해 내가 자주 그러거든 제드 궁 나가기 전에 다 막고 딸피도 들어가 그 다음에 다시 W궁 누르고 W 누르잖아 그럼 내가 어딨는지 몰라 이게 현실이야 이거 누가 먼저 들어가냐 아 우리 조합 우리 조합은 들어오는걸 받아쳐야돼 일단 저기가 리신이나 아니면 다리우스가 땡기고 시작하든지 리신이 발로 차든지 알리스타가 들어오면서 시작할거거든요 그럼 제가 뒤에 있다가 딩거 포탑이랑 같이 궁으로 파워 강력궁을 과연 뒤를 넣어버리는거지 저 두꺼비 가는 야 저쪽 불로 먹으면 안되냐 오케이 나 두꺼 별로 안좋아니까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녹슨 블리츠 아냐 완전 멋있는건데 얘들아 깜짝이야 빼야돼 빼야돼 알리스타라 빼야돼 가만있어서 나도 잘못본줄 알았네 우리 플래시 3 플래시 빠졌어? 나 3명정도 오른줄 알았어 야 나도 블루좀 먹자 얘들아 어이구 리신이 블리츠 팔 차버렸네 팔 빠진거 보소 야 나 블루 먹어야되는데 강타 싸움 가자 뭐야 그냥 가는거야? 깡패 깡패놈들도 아니고 이렇게 몰려다녀 놀이 시에도 피들은 먹을수 있어요 걱정없습니다 파전당할수도 있으니까 모았다가 뭐해 하이머 된거야? 하이머 된거 뭐해 있지 근데? 괜찮아 형 안망했어 리신이 카정 올수도 있거든 그것만 좀 조심하면서 카정 안당하고 내가 다 풀어줄게 걱정하지마 형 인연연소 골드야 피들은 그 주인공중 하나라고 형이 다 끼룩끼룩 해줄게 걱정하지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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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오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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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와드가 없어 좀 불안하네 나이스 이거 잡골 먹고 빈거 좀 봐줘야겠는데 초반에 토탑을 못 박아서 좀 흔들수도 있거든요 리신 밀드 다행이다 뭐야 블루를 안갔네? 블루를 안갔어? 블루를 안갔단 말이지 설마 카정 오나? 설마 카정 오나? 블루를 안 먹고 나 공포 찍었거든 다리우스 한 번 때려주자 와드 박았네 자 블루 뺏으러 갑니다 아 이게 좀 오바인데 뭐야 안 먹었어? 이걸 안 먹어? 여기 리신 왔다 아 여기 리신이다 뭐지 리신 아닌데? 리신 땅굴팠나? 야 오바하지마 리신 미드야? 도와주러가 빨리 도와주러 알리스타 뭐야 저거 헐 다시 온다 저 녀석 왜 안가 다시 온다 지금 르블랑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 정글 놀아 같이 망할 필요 없어 뭐야 어디갔어? 카정 한거야? 날 잡으러 온 거구나 음 음 날 죽이러 온거구나 사정했네 여기도 없나 설마 아 불로 뺏어 먹어야 되는데 안말렸어 리신 4렙 괜찮아 괜찮아 아 그냥 딱 갔을때 불로 먹었으면 먹었는데 아 괜히 눈치봐가지고 리신이라 리서워 뭐야 불로 쟤한테 줬네 르블랑 먹.. 아아 르블랑 먹여준거야? 야아 르블랑을 먹여줬네 이러면 제드가 힘든데 내가 한번 또 찔러줘야되는데 나 지금 레벨이 너무 안.. 레벨링이 너무 안됐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찔르고 없으면 말고 리신이 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군요 리신 1킬 먹어서 괜찮다 이거지 르블랑 능력 때문에 좀 위험한데 와아 왜 저래 저 미드 커버해줘야돼 저 미드 커버해줘야돼 저 미드 커버해줘야돼 리신 올거 리신 탑 딩거 살았다 딩거 욕심불 너무 부리지마 나이씨 이게 바로 딩거지 야 리신 잡으러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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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따 때려어 형들 좀 먹자 공포 좀 걸자 나는 못먹잖아 으흐흐흐흫 이게 급했니? 나도 좀 먹자 딩거가 잘했 역시 딩거야 아유 왜 아 까비 저거 내가 전멸 전멸 공포 빨대면 잡을 수 있어 빨리빨리 빨리라라 빨리빨리 방심해라 내가 위에 아까 와도 없어지지 않았나? 없으면 그냥 믿음 먹고 없네이 아 이거까지만 먹고 제드 불러주자 제드 저거 먹고와 음음음음 제드 아까도 이상하다고요? 저는 제드가 생각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버 제드치고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 이거 카종 계속하네 불쌍 봐야된다 어쩌써 아 480 어쩌수 내가 먹었 어 물음표현 지금 위험하구만 여기여기여기 죽여 아 아리스타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뭐야 아 조심하지 이리신 응 아 뭐야 으허허허허 이거 안좋은데 용 갈라나? 으흐흐흐흐 좋지않아 나 이거 빠져야땐 용감한 궁으로 한번 해볼만 하긴 한데 리블론이라 들어가야겠죠? 레드라 먹으러 갑시다 아! 뭐야! 그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닌데 그냥 큰집 확인 가버리자 존냐가 급하여 시급하다 침착하게 해 침착하게 엄청나게 날 괴롭힐 속셈이야 그렇지! 좋다! 와아! 장난 아니야! 와아! 페이커 대 류보는 줄 와 이거 실버들은 이렇게 뛰어나냐 이게 리신 올 수도 있거든 뒤에 궁 각 한번 봐주시구요 어? 리신 왔다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아 위로 올라오지 뭐 물음표야 물음표 왜 치는거지? 달걀 죽어놓고 아 뭐야! 아 카종당했네 이거 엄청 카종당하는데? 하자 미드는 버려야겠어 이거 여기 미아다 미드미아 나 여기를 위에다 와드나 좀 해줘야겠어 리신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리신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어요 쟤들은 뭐 일대일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나 쟤 궁에 없으니까 도움이 안돼 리신이 또 안보인다 이거 카정 또 들어왔을 수 있거든 조심해야돼 마드를 좀더 사이겠군 총 70초 쟤들 뭐하지 근처에 리신이나봐 긴거는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요 역직만 한번씩 봐주면되고 지금 다음 궁은 바텀으로 한번 쏴둬야겠어 뭐야 쟤드 들어와 쟤드 잡아라 그거 야 우리 알리 잡자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티타 더블킥 르블랑 안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 어허 다행이다 줄 다른한테 걸렸어 흐흫 빨짱 좀 빨아주시고 와 2크로 맞출라고 당구로 야 빼 빼 빼 죽어 죽어 르블랑한테 죽어 야 야 공포다 공포 매겨 티타야 그거 그거 티타 아 안되냐 침묵 걸었는데 그렇지 티타야 니가 니가 가는거야 하나만 해 하나만 뭐가 진퉁이야 이게 진퉁이었어 난 갈게 그냥 피가 없어서 아쉬스 흐흑 흐흑 흐흐흐흑 흐흑흐흫 어디야 어디야 어디냐고 흐흐흫 나이스 르블랑이 자꾸 머릿쓰네 두둥지둥 좋다 비벼졌어 그렇지 바텀 궁 한번 갑니다 답은 바텀이다 리신이 바텀 한번 놓을 것 같거든 리신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지금 팽배해 있어 리신의 자신감을 역이용해서 한번 가져야 됩니다 리신 벌써 왔죠 리신 잡고 죽었어 르블람 조심해 제드 잘했다 제드가 잘한다니까 블루 때려줘 블루 있네 나 먹어도 되지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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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야 알리 녀석이 이거 뭐야 이거 공포 여기 걸렸다 알리 걸렸어 땡겨 땡겨 리신 조심하고 오바하지 말자 공포 우린 티타 집에 갔다왔나 공포 그렇지 원리야 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가도 돼? 리신 땡겨 까비 이게 바로 확정형 튀들 스틱이 공포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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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드 없다 가자 가자 무서운 공포의 맛을 보여줄 것이여 다리우스 다리우스 좋다면서요 딩거가 더 좋네 딩거 좋냐 나왔어 잘한다 딩거 딩거 가서 와드나 박아 가자 딩거 설계할 수 있도록 공포 리신도 딩거한테 들어가기가 좀 너무 부담스럽게 제가 정글로여도 좀 부담스럽게 좀 여기다 와드 하나 박아주고 핑을 한번 찍어줘 와드 박았다고 미드랑 바텀만 한번씩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 자라면 적을 처치했습니다 딩거 한번만 더 밀면 밀어봐 딩거야 빨리 빨리 밀어 빨리 다리우스 집에 가기 전에 어 나 들켰다 아 들켜버린다 여기여기 빨리 스톤 좀 아아아아 두렵겠어요 아아아아 내가 딩거를 망치겠다 딩거 도망가 잘하던 딩거를 내가 그렇지 공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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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엄청 세네 다리우스 풍얼랑님의 방송에 별별랭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야! 웃지마 형이 하다 실수할 수 있는 열심히 할라다 그런건데 이걸 웃네 궁이 있거든요? 아 진짜 쎄다 제가 피들스틱 용이니 좋냐 좋구요? 딱 하나 잡겠다 아 저 딩거 나만 아니었어도 좋게 좋게 갔을텐데 야 이거 이거 야 용이나 먹자 용이나 먹자 용이나 아니면 이거 미드 어디갔음? 블리츠? 블리츠님? 뭐야 아 이거 가기가 좀 딩겨라! 뭐야! 왜 죽어? 알레스타의 딜로? 되게 죽네 리신 올수도 있거든 조심조심 음? 나는 살줄 알았지 최후의 최후까지 아! 아 리신한테 공포 안걸렸네 아아 그렇지 좋다 블리츠 아 이거 이렇게 삽진하나? 피드를 너무 잘한다고 이 녀석 킬좀 먹었다고 아까 빌빌대더니 종치들에 이거 걸린거에요? 아 걸렸는데 늦게 걸렸어? 그 사람이 바텀 궁 한번만 성공시키면 되는데 이 녀석 킬잉 흠흠흠흠 우리가 도와줘야지 위험이 다리우스 공 네 쟤도 죽었구요 야 머리 찍힌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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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랑 위하야 르블랑 딩고한테 갔을까? 딩고한테 커버쳐주자 르블랑 딩고한테 갔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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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킹찢지마 제드야 니나 잘해 하아 너만 안죽으면 되거든? 나 이제 좋냐 나왔어 피들은 좋냐부터지 흠흠흠 블루 블루 주고 어 아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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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테디야 빨리 가주자 어우 블리츠 시간 잘 끄지 점프 점프 아 점프 씹혔네 끄읍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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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야 다 잡아야돼 나도 가고 있어 모텔포 탔는데 다리우슨가? 빼자 다리우스 Yeah 알리스타 왜그래 하지마 지금 난 통다 나 빨리 도망가야 돼 나 혼자 죽 요 même 아..빨리발리발리바리빨리 자잔x4 자 orellllllllllllgers 하하하하 밀어! 튄 거야 밀어! 후호호호호호호 그렇지, 잘한다 플래시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킬 주는 거보다 나는 거 같아 지금은 흐흐흐흫 천천히 해, 천천히 잠깐만, 이거 뭐지? 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요즘에 뭐가 나아? 피드스틱? 그냥 욕먹은건가? 어어 아 쟤네들 진짜 꼭 이 턴 애들이 제일 못해 퀵뷰 백님 중계방에서 뵙어서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방이요? 근데 지금 마방가면 딜이 안나와 딩고한테 안가고 이제 바텀 터뜨리려고 그러네 어비셜 어비셜은 괜찮다 랄리가 좀 하는거 같애 랄리가 좀 하는거 같애 음 음 아 라일리 이거 너무 힘들어 궁 2레벨이다잉 할만해 중간에 잘리는거만 조심하면 딩고? 잠깐만 그냥 욕심부리지 말다 오바하지마 오바 오바 노노 우리 와드 있을거 같애 음흠 땡기기 한타하면 우리가 한타조합이야 아까 처음부터 조합이 안좋아서 굳이 한타를 해줄 필요가 없어 잠깐만 리신 올라오는데 조심해 딩고야 르블랑 없어졌거든 딩고야 빼 리신 바텀 르블랑 코그모 다 탑이요 리신 잡아 리신 리신 카드 리신 못잡으면 바텀타워라도 리신 못잡으면 바텀타워라도 공포있다구 이러면 딩거가 버티고 우리는 가야되는거야 딩거 잘 버티고 있어 빨리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딩포탑 공포탑 좋다 잘 버티고 있어 좋아 자 더 빨리 더 빨리 그래 이렇게 가야돼 우리는 자 더 간다 안빼? 안빼? 안빼면 우리도 밀어 밀어 안빼면 밀어 뺐어 뺐어 이것만 깨고 튀어 그럼 우리가 2등 빼빼빼 아니야 안빼도 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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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빼다 빼 다시 들어갈거야 나 궁 있어서 들어갈준비 어 뭐야 쟤도 들어가봐 내가 먼저 가야돼 크타 없어 크타 없어 크타 한번 빼 아 나 살려줄게 나 좀 살려주셈 나 좀 살려 아무도 없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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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kes 에에이 이거 들어갔어 우리가 이겼을텐데 아신데 흫 그냥 쭉 뺐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erst 일단은 마방부터가지고 마방 멋있어요 맨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 됐다! 됐다! 그렇지! 딜딜! 머리통! 와아 힐로 살았네 좋아 오바했네 저기 아 중계반이 있어 파크3876님이 언제 저 100개를 누가 긴말해줄줄 알았네 초집중중이라 감사합니다 어딨죠? 중계반 100개였어 킬군대 안계시네 한참 변했었나봐 이겼어 이겼어 범퍼 안죽었어 알리 와아 이게 안죽네 역시 알리 단단해 흠 흠흠흠 어어 내가 너 살렸다잉 블리츠 어 이거 블리츠 죽겠는데 얘들아 빨리 집에 갔다와 나 없어 나도 피 없어 나 궁조냐 간다 궁조냐 르블랑 어딨어 르블랑 포지션 봐야돼 불이 두려움이 느껴지는건 야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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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아아아 아하하 아하핰 아 아아 죽었네 아아 아니 공포 이렇게 빨리 발동이 안돼 아 걸었는데 이 친구들 공포에 딱 쓰고 존니할라 그러지 야 여기여기 바리우스 도와줘 됐다 됐다 됐다야 딜해 딜 아 됐다 죽겠다 그렇지 아 들어온다 정말 피 튀기는군요 장난 아니군요 지금 다들 골드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피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막아야 돼 간다 형 급격하게 전투야 용이다 용 용 가자 용 나 혼자 가기 좀 무서운데 딩거랑 같이 가 공포 공포 침묵 마이크 오케이 흐흑 둘이서 해냈다 하하하하 야 용 가야된다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용아 좋아 좋냐 나 720 720 나이스 야 여기 알리 있다 근데 리신 있어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거기 빼 죽었어 버려 아 오바 뭐야 이거 아리스타 아 이녀석 아 완전 버렸어야 되는데 아 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련이 많니 궁도 있구만 오피셜부터 갈까 오피셜 나왔으면 오피셜 나왔으면 오피셜 부터 갈까 11킬이나 먹었네 데스게베 모렐로 큰 지팡이 하나 뭐 갈라하는거지 형 궁 있다 궁 한번 한번 가자 궁 한번 작업가자 리신도 없잖아 지금 야 뭐야 이거 형은 수범방진 녀석 나 혼자 가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거든 혼자 가 없어서 다시 다시 근데 이거 까지 깨야되는데 적을 쳤 싸웠다 싸웠다 우와 찍었는데 블리치로 씹었어 블리치가 뭐야 이거 룰블랑 룰블랑 아 룰블랑 있냐 저기 아 뒤에 뒤에 아 다리우스 쫓아갔구나 자리가 안좋아 우리가 지금 아군이 타냈어 아군이 타냈어 아군이 타냈어 어우 똥망 엉엉 안돼 안돼 아하하하 니신 굿 가자 아 아 아 아 아 공포 못 걸었어 때려봐 때려봐 와 엄청 쎄다 아 역시 놀랍해 오피셜 갔는데 아냐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으더라도 저기 알리스타랑 그래서 그래 어 뭐야 나 책 하나 더 있네 큰일나뻔했네 이거 왜 책이 있지? 욕신부리다 죽는 각이다 다듬는 각이야 나 궁 있어야 되는데 빼야되 딩거 후타도 없고 못 도와주지 안다니 흐흐흠 흐흐흠 알리스타 안죽어 바론 가나요? 여기 바론 간다 트타 밀어 바론 스틸 한번 노려보자 아 근데 궁이 없는데 그냥 먹으라고 둘까 아 제발요 앗 족 actually 안 llama 몸판 지면 제자리 걸으며 아 뺏어야되는데 으흠흠흠 잔잔 잔잔 뭐야 엉망진 플리츠 녀석 으흠흠흠 뭐야 뭐야 흠흠흠흠 짐작하게 한 따떼 하면 돼 나이스 어 조심 한 따 궁 잘 쓰면은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으흠흠흠흠 네 근데 바론이랑 굳이 싸울필요 없고 어 이거 좋다 이제 공폭果까지 아 근데 어디서 딜러가 나 룰블랑 교심해야된당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 아하 도블랑이 나만 봐 너무 쎄요 너무 쎄 한방 멋댔다 도금영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금영태님 궁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아아 빼빼빼빼 죽어 죽어 블리츠 지금 이 척을 처치에 섰어 하하 길이 안들어가 키트 왔어 쟤들은 차단할게요 막어 막어 한번 버텼어 빨빼빼 아 아 진짜 궁 한번 잘 쓰기가 힘드네잉 으흠흠흠 진짜 막은 지팡이 나왔어 르블랑만 봐야 돼, 르블랑만 르블랑이 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르블랑 죽었거든요 뭐야 그 와중에 드래곤 먹었네 랭크좀 벗고 긴거 암마도 안한거같은데 뭐야 이거 리신 여기 여기 리신 여기 채팅하지 말고 야 쟤들 1대1 이겼어 쟤들 리신 간다 여기 도와줄 수가 없어 성공하네 흐하하하하 까비 브리츠 브리츠 긴 섬거절이 치열하다고? 무슨 깐죽대니? 야, 딜러야 뭐하냐 이거 침묵 침묵 들어가 끌고 잡아 잡아 여기 티타야 나이스 이거 막어 막어 한 번 막으면 기회있어 억제기 아직 나오거든요? 억제기가 억제기 곧 재진성이거든요? 빨리 막아보자 억제기 막으러 가자 억제기 터지는 논답이야 흐읍 아 아주 싸워 씨 얘들아 억제기 억제기 얘들 잡아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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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랑 죽였지 오케 다시 가자 할 수 있어 흠흠흠 흠흠 아니 어차피 르블랑은 도망가서 다시 돌아와면 남는거고 나이스 봉퐁 침묵 나이스 이거 이거 된다 된다 돼 내가 이거 터뜨리러 가자 이거 없지 르블랑하고 코구모 50초야 50초 빨리와 빨리 머리통 침묵 나이스 디리 아 디리 리신 들어오면 공공 이거 터뜨려야돼 우리 꼭 터뜨려야돼 르블랑 나왔거든 빼자 얘들아 빼자 르블랑 나왔다 르블랑 여기 막으러 가자 천천히 천천히 이길 수 있어 아직 한 끗 있어 한 끗 흠흠흠흠 집에가서 1600원 뭐사지 걸어가야겠다 도룡 여기여기 여기 막으러 가자 빨리 나가 나 집에 갔다가 1700원 잠깐만 마지막 한타야 10초 르블랑 다 빼고 다 빼고 들어가 야 코구모 없는데 이거 나 전멸이 써서 선 이닛이 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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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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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딩고 어디가지? 네 아.. 으흠흠흠이 윽 으흠흠흠이 으흠흠이 여쭤따흠이 으흠흠으흠 여쭤따흠이 여쭤따흠이 비벼낼이 슥 얘들아 여기 억제기 여기 억제기 아무것도 없잖아 빨리와 나 혼자가면 위험해 믿음 읽어봤다 오케이 침묵 오케이 좋아 후방가면 공포 3초 크지 된다 된다 나 그냥 밀면 낼거 같은데 이길거 같은데 타야 돼 그래 한타만 이기면 된다 그랬잖아 오케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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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점이야 몇점 21점 21점 한번만 더 있는 승급전이다 이걸 이기네 그래 왜 싸워 나 딜 분리티보다 낮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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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뭐하는거야 아 아 누블랑 때문에 한참 힘들었네 저쪽도 싸우고 있었어 역시 두쪽 다 싸우는거라면 응 한번랑 덜 싸우는게 낫자 후 한번만 더 이기면 승급전이야 아 머리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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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